Q. 커피 마실 때의 단계 나랑 놀생각이 그렇게 편해요? 요즘 가장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요즘 진짜 제일 많이 붙어있는 잘 같진 않은데? 저도 그렇게 잘 같진 않은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붙어있는 거죠 뭐 커피 마실래? 너 웬일이야? 커피 마사 여기까지 다 마다니니까 진정하게 커피 마사 아는 사람 같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얼음 때문에 이거 나 어제 집 갔는데 얼음이 그대로 있었어 맞아 이렇게 넣고 다니면 그리고 날씨도 요즘에 진짜 저도 막 커피를 좋아하진 않는데 음료는 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는 딱 그거였어 그랬을 때 그걸 이해 못 했던 사람이었어 맞아요 이제 이걸 찾는 거 같은데 이제 좀 이해했어요 이제야 좀 이해가 가요 내 폰이 어디 갔지? 납치 사진? 그러면 나도 같이 납치해줘 납치 납치 갖고 다 갈게 재밌어 이거 갖다 주네 저 여기서 슬픔을 했었는데 리아 언니가 이거 상가에 두고 상가에 이러고 갔어요 뭐야? 그 도라지 그거 먹었나요? 아 도라지야 이거? 집에서 가져온 거 약 도라지 과연 나에게 편지를 썼을까요? 편찬이고 교환권이고요 저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저 엄청 이 매장 갔다가 본 매장 갔다가 문자를 받고 이렇게 가서 산 거거든요 좀 어렵게 구했구나 그래서 이거 썼어요 아 나 이거 봤어 왜냐면 나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엽다 나는 이 화질이 되게 좋아 아 나 폰 안 바꿔야 했는데 바꿔야겠네 바꿔야겠네 납치 납치 잘겠다 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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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티스 납치 블루티스 납치 촬영 약간 그거 알아? 애기 때 우리 막 의자에다가 이불 쳐놓고 여기 내 아지트야 여기 내 아지트야 그런 거잖아 나도 그거 많이 맞아 이게 티라미수 초콜릿인데 아문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꼭 사라고 이거 아파 틀고 가요 오빠 네 생기는 게 있나? 지금 하고 자는데 자고 자 나 어제도 양치하고 잤어 저는 양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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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예쁘다 오 예쁘다 자기가 이거 뭐 이거 예쁘다 근데 예쁘게 나왔어 이 조명의 신께서 보시면 뭐 하신다고 야 잠깐만 느낌 있지 않아요? 뭔 느낌? 난 되게 예쁘다 이 색감이 난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거 예쁘다 예쁘대요 아니 아니 왜 듣고 싶은 거면 아니 나 나 나 야 너 그러면 색감 예쁘지 않아? 일단 이마가 노래요 코가 노래요 봐봐 언니가 하나 골라달래 혹시 하나 더 찍는 건 어때? 이거 색감 예쁘지 않아? 이거 색감 예쁘지 않아? 예쁘지 않아 휴대폰 처음 사본 사람 같아 스마일 이거 제일 예쁜 거 이거? 응 제가 찍어줬어요 야 야 내가 찍은 사진들이랑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고? 야 꽁그랗게 꽁그랗게 어 귀여울 거 같아요 어? 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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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로 예쁠 거 같아 응 풀게 해서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 거울보고 만족하는 척 너무 귀엽다 아 엄마 보내실 거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내가 벌써 한 번 해야 된다 이거 어 제가 좋아하는 노지마롤입니다 이게 기본 초코 어 딸기 기본이에요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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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유행했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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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땡큐 미치 철통방어 누가 몰래 읽을까 봐 막아 놓는 거예요? 응 이렇게 안 읽어도 나만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대장구야 예지 예지 다 이친가 봐요 귀여워요 오늘 제 의상의 포인트는 저는 목걸이가 없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오늘 베이스가 포인트입니다 아니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전체적으로 봐 저는 오늘 이 커팅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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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2주차 음악중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예쁜 데님 착으로 한번 무대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치들도 오늘 처음 보는 착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응원해주러 진짜 많이 미치들이 와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매일 미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 오늘도 생방 때 정말 웃으면서 미치들 덕분에 무대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또 끝나고 미 팬 미니 팬이 있잖아요 미니 팬 미팅 또 미치들 만나러 가니까 좀 이따 봐요 하하 하하 에 뭐 안 모으고 지스처 바꾸고 싶어 나도 바꾸고 싶다 뭐 하지? 아 그러면 네 미숙 이상하지 저도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 하하 하하 아 미지 dedication 오버 어 아 아 아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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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먹어요. 체리 가세요? 체리 가세요? 우리 빅티브에 저희 빛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쭉 오래 가요. 시작! 빅티브 빅티브 살짝! 악! 이 정도. 빅티브 빅티브. 계속 iri zon. 최다의 hiper-기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